제주도에도 못지않은 인기남이 있죠. 안녕. 안녕. 조금 방금 또 여기네. 얘는 꼭 자고 있는 거야. 자나 봐. 아니 귀여워. 강아지 지금 안 죽었나? 강아지 지금 안 죽었나? 지금 일광욕하고 있는 거야. 안 죽었나? 어. 공몽이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봐봐. 친구가 화났지 지금? 어. 우리 마시고. 맞아. 안녕. 나 했냐고 그래. 너는 누구니? 나도 말도 돼. 나는 많이 돼. 정말 보고 싶어서 내가 많이 하려고 했어. 말 맞히고 있어. 말 맞히고 있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무서워? 아 깜짝이야. 왜 이러면 나한테 혼난다. 나 혼자 오는 거야. 너 온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나 눈썹을 타냐. 나 눈썹을 타냐. 나 눈썹을 타냐. 아니 눈썹 안 자리잖아. 마주 먹어야 했는데. 또 많이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 거야. 이거 승재가 줘봐. 내가 내줘줄게. 맞아. 아이 귀여워 먹는다. 아줌네. 말을 당근 좋아해? 말 당근 좋아하나 봐. 나 말 좋아하는데. 정말 친구야. 맛있게 먹어. 말 식사까지 챙겨줬으니 이제 고고부자가 즐길 차례. 승재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네. 아기 문어 만나러 가는 거지? 아기 문어 보고 싶어요? 네. 아기 문어 만나러 갈게. 햇살 좋은 제주의 봄날. 아기 문어를 만나기 위해 푸른 바다를 향한 고고부자. 해녀마을에서 고무신의 어망을 들고 나선이는? 바로 해남 용아빠였네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승재야 너무 좋아해서요. 계속 찾기도 하고. 또 언제 들어가 보겠어요. 진정한 슈퍼맨이라면 바다도 무섭지 않다. 깊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아기 문어를 찾아 나선 용아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빠 뭐 갖고 올까? 아기 문어. 아기 문어? 응. 소란은? 소란은 안 잡아도 좋아. 소란은 안 잡아도 좋아?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 흔들. 아기 승재 왔어. 기다려. 승재 아빠 간다 올게. 기다려. 아빠랑 둘이 나고 올게. 됐다! 예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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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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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위해 새해 첫 물질에 도전하는 아빠. 승재를 위해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는 모습. 멋진데요?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고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 스쿠버 교육을 몇 번 받아봤어요. 그거를 좀 기억을 되살려서 오리발차기를 해봤죠. 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날치다. 날치다. 물을 벗어나 지느러미를 펼치고 날아올라 천적들을 멀찌감치 뛰어넘는다. 저는 엄청나 traveled descobrir, 쑥몽을 records에게bé Taliban은 흠집이 이神의 nh explicar1사리색의ulsive symptoms. stocks을 끌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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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iro. 힘을 내서 2차 도전. 이번엔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데요. 우와, 뭔가를 잡았네요. 아기 문화는 아니지만 성계 획득. 여기 한 번 더 해볼께요. 아빠, 어쩐지? 아빠, 저기 보인다, 진짜. 저기 있어. 아빠? 저기, 아빠. 저기 있어, 저기. 저기, 아빠. 저기 있어, 저기. 아빠 어디로 갔어? 아빠가 이제 좋아서 아기 문화 잡으러 갔어, 저기. 엄마가 호나게 잡으러 갔어? 물 저기에 펑땅 빠져나? 펑땅 빠져서 갔어. 문화 잡아 오면은 삶아서 천양 집어서 먹을까. 할머니랑. 아빠가. 할머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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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을까? 같이 먹을까? 할머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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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어? 화장실 갈래? 응. 가져가자. 침대 아빠! 침대가 응각으로 갑니다. 침대가 응각으로 갑니다. 아이고, 뭔가 했구나. 아이고, 우리 침대 차 크다. 고맙습니다. 한편 이제 안정적으로 물질 중인 융합반. 물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또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이번엔 정말 아기 문화인가요? 과연 승재는 아기 문화를 만날 수 있을까요? 승재를 생각하며 심기일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와, 이젠 날치가 아니라 인어 왕자인데요. 해남으로 전업해도 되겠어요. 한 시간 여행의 물질 끝에 드디어 무트로 나온 융합반. 승재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승재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승재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승재야, 이게 뭐야? 등장한 하다. 건물이야. 고마워요. 기관들로 있는 강력이 움직였어요. 재밌는 않댔? ifying. 아이고, 아이고. 좀 풀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좋다. 아이고, 움직인다. 바다에 가려고, 미속에 가려고 움직인다. 계속해서 여기도 있고 있어요. 자, 승재 아빠 오늘 해녀하더라도 고생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먼저 드시죠. 승재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저귀도 하나 주시고. 아이고, 승재 아빠 주니까 더 맛있어요. 하십시오. 아이고, 예뻐요. 승재님 오늘 잘 놀았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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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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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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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고요한 제주도의 밤.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았던 승재도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네요. . 용아빠도 좀 여유를 찾을 때쯤. 이게 무슨 소리죠? 가까운 충전소를 이용해 주세요 오 큰일 났다 형제야 아이고 아니 충전을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새 바닥을 드러낸 배터리 친환경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기차를 배워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승지에 따라 뛰어다니랴 아기 문어 잡으랴 이틀 내내 눈꽃을 수 없었던 용아빠 가까운 충전소를 이용해 주세요 미처 확인할 틈이 없었네요 전기차 렌트 한 사람인데요 지금 전기가 차를 일단 세웠는데 가까운 충전소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요 우선은 지금 현재 위치가 혹시 어디시죠? 여기 잠시만요 지도 지도에 표선 해안도로 쪽이에요 표선 해안도로 쪽이세요? 네네 얼마나 걸리실까요? 한 19일 19일 정도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승지야 승지 견인차 타봤어요? 견인차 알아 몰라 승지 몰라 견인차는 몰라? 응 고고부자를 구하러 온 신로봇 같은 견인차 우리 저 차 타야 돼 렉카가 왔어 승지야 저 차 우리 저 차 타야 돼 아빠는 이거 타 응 아빠랑 승지야 이거 탈 거야 이거 타보고 싶어? 재밌어? 재밌어? 저는 한자예요 차가 배고파서 여기 타가 끌고 가는 거야? 어 차가 배고파서 우리 타와 다른 차를 끌고 영차 영차 끌고 가는 거야? 응 영차 영차 끌고 가는 거야 네네 우리 딴 데 가는 거야? 응 우리도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저씨? 어 초기에 가는 거야 우리 놀러 가는 거야? 어 저 밥주로 밥주로? 밥주로? 파방이 밥주로 가는 거야? 응 파방이 밥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돌고래도 살아 여기는 돌고래 하 돌고래가 그렇게 점프하지? 이렇게 한 여기 루피 루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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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하지? 응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바베야 바베야 괜찮니? 바베야 봐줄게요 엄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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